아마존 창업자 제프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15개월 만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. 블루오리진은 현지시각 19일 오전 10시 42분 미 텍사스주 벤혼 발사장에서 뉴 셰퍼드 로켓을 쏘아 올렸고, 로켓은 우주의 경계라고 여겨지는 약 66.5마을 고도에 도달한 뒤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. 이번 성공으로 부진하던 우주관광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블루오리진 측은 곧 다음 승무원의 탑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과 민간 우주 사업에서 경쟁 중인 블루오리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상업 비행에 성공했으며, 2021년 7월 베이조스도 이 로켓을 타고 우주관광을 다녀왔습니다.